009770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삼정펄프입니다. 삼정펄프, 은, 는 동사는 화장지 원지 및 두루마리, 티슈 등의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2008년부터 완제품 활성화 전략으로 제품을 개선하고 2009년 5월에는 그루를 출시하여 고급 제품 시장에서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 2010년부터는 대형 할인점 입점, 대리점 유통망 강화, 물류 개선 등을 통하여 시장 점유율을 증대해 노력하고 2012년 10월에는 에너지절